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옷만들기의 10분레슨 립바 인사드립니다. 첫째 시간에 집에 있는 티셔츠를 카페하는 방법을 제가 콕콕이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고 두번째 시간에는 재단을 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세번째 시간에는 뭐 할 것이냐? 티셔츠에 보면 이렇게 라임을 찍든지 전사로 붙이든지 자수를 할 수 있든지 여러가지 뒷부분이 있든지 그 중에서 오늘은 전사로 필름지로 커팅되어 있는 것을 붙이는 것을 열부착을 한번 해볼거에요. 그 다음에 펠트를 이게 펠트에요. 펠트를 활용해서 옷에 눈이 오게끔 해볼건데 이번 시간에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만들어져 있는 옷에다가 해보셔도 되고 뭐 여러가지로 도전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께요. 앞판에다가 저는 앞판에다가 글자를 I love egg mode라는 글자를 조금 더 열부착으로 붙일거구요. 그리고 주위에 좀 눈이 이렇게 눈이 오게끔 펠트로 해볼거에요. 먼저 자 글씨를 먼저 붙여갈 때는 한번 눈이 오는거 펠트라는게 처음 볼거에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건데 제가 한번 볼께요. 먼저 펠트 안에 구멍으로 동그랗게끔 눈이 오게끔 하야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그란 구멍을 만들거에요. 이렇게 집에 보면 볼펜 같은 경우 하나가 이렇게 동그란 볼펜이 있을거에요. 그러면 거기 먼저 종이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리고 딱 종이랑 맞는 위치에서 이렇게 커팅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유뿐없이 딱 맞을거에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테이프를 여러개 붙여주면 튼튼해지니까 테이프를 고정해주세요. 테이프를 이렇게 튼튼하게 감았다가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튼튼한 부분만 테이프를 많이 붙인 튼튼한 부분만 쓸게요. 똑바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관 모양으로 한 2cm 정도를 넘겨놓고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옷이 좀 팽팽해야지 제가 펠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제가 눈이 오게끔 펠트로 놓을게요. 여기에 제가 일부분만 지금 해볼건데 펠트가 뭔지 잘 모르시면 이거는 지금 펠트는 양모에요. 자 이렇게 돌돌 마르세요. 어느정도 잡아서 돌돌 이렇게 마르세요. 이 안에 구멍이 들어갈 만큼 얇게 해서 마르세요. 좀 많으면 좀 띄구요. 이렇게 마른 다음에 어딜까요. 여기 부분에 한번 넣을게요. 펠트 바늘이 있고요. 자 이렇게 넣고 먼저 뒷부분 바늘 부분 이렇게 전에 넣고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시간상인데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이런식으로 이제 한 부분만 제가 지금 일단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꾸밀 때 눈이 오게끔 특히 아동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한 부분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거나 색깔을 또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눈이 내릴 수도 있고 글자로도 이렇게 먼저 글자를 만들어 놓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에그모드 쇼핑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트지 커팅을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아일러브유 에그모드라고 제가 일단 하나 샘플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이렇게 커팅 돼서 올 거예요. 그러면 핀으로 글자를 겉에꺼 를 따낼게요. 그 다음에 글씨를 다 이렇게 겉에꺼 를 다 떼어내면 이렇게 글씨가 남을 거에요. 자 글씨가 남으면 다리미를 좀 온도를 좀 올려주세요. 다리미를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뿌리 올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내가 원하는 센터에 맞춰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잘 맞춰서 놓으시는 거에요. 잘 맞춰서 놓고 광목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 살짝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예쁘게 글씨가 놓으면 천을 한번 다시 놓고 위에다가 이제 밀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열은 제일 높은 온도에다 놓아주시는 게 좋으시구요. 원래는 이제 프레스 기익으로 찍어야 되는데 고열로 그냥 이렇게 붙이면은 그래도 이게 원단에 따라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붙으니까 이렇게 해 보시면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시면 세탁을 해도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에그 모드에 가시면 얼마든지 주문하셔서 이렇게 열로 부착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러면은 티셔츠가 벌써 고급스러워 지잖아요. 집에서 대충 만들었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책자가 여기다가도 놓을 수도 있고 뭐 셔츠에다 놓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도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놔보시면 괜찮으실 거 같아요. 자 오늘 요번 시간에는 제가 앞에 있는 티셔츠를 꾸미는 부분 그게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 셔츠가 될 수도 있는데 시트지 커팅해서 열로 부착하는 거와 펠트를 이용해서 눈 내리는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나염도 있을 수 있고 자수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또 기회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배우신 것을 잘 활용하셔서 티셔츠를 동네에 그냥 남들에게 다 떠가던 티셔츠가 아니라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티셔츠를 만들길 바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합쳐서 이제 미싱을 하고 마무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